인삼이 몸에 좋다는 사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삼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인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인삼이 정신적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경의의룡과 공동으로 12주 동안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인상 실험한 결과입니다. 하루 3g씩 인삼 분말 캡슐을 먹은 35명의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대조군을 비교했더니 불안정도가 48.1% 감소해 긴장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는지를 보여주는 수면 장애 척도도 13.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기능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인산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신질환 상담과 발병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삼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연구 결과가 인산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